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주 흉합의 시즌의 첫번째 강철 깃발이 시작해요. 그 활동을 준비를 위해서 흉합의 시즌으로 새롭게 나온 강철 깃발 무기의 특성을 정리하고 특성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입장으로 제일 얻을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이 영상을 보세요. 언제나처럼 구독을 아직 안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구독은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줘요. 고맙고 시작해봅시다. 첫번째 무기는 140 핸캔입니다. 휴한한 충격기라고 합니다. 옛날 버전이 지금 영상에 보여요. 에너지 전기 핸캔이에요. 무기의 스탯이 뛰어나지 않아요. 특히 휴먼이랑 직접 비교해보니 휴먼은 스탯마라도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한한 충격기에 재미있는 특성이 있어요. 얻을만한 버전이 무엇인가요? 정리해봅시다. 스테디핸드 HDS 저는 이 조종경의 최고라고 생각해요. 조작선 플러스 10, 안정성 플러스 9, 조전지반 플러스 5입니다. 하지만 조종경은 수호자마다 다른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든 걸 선택해보세요. 그 다음 도탄탄약, 사거리 플러스 5, 안정성 플러스 9입니다. 첫번째 속성은 집중이 있어요. 이 속성이 처음으로 핸캔으로 드랍되어요. 진짜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속성을 이번 시즌에 법배까지 받았어요. 1초동안 조종한 다음에 조종종의 피해를 받을 때 피격판동이 감소해요. 이 속성을 꼭 받고 피격판동 방지 핸캔 조종 케이저 부품과 함께 써봅시다. 두번째 속성은 재미있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사거리만 원하시면 강철의 범위를 찾으세요. 사거리 플러스 20인데 안정성은 마이너스 30이에요. 기마 유저이시면 이런 안정성 디버프가 괜찮을지도 몰라요. 패드 유저이시면 이 속성을 무시해도 돼요. 다중 처치 탄생은 늘 좋죠? 괜찮은 데미지 속성입니다. 하지만 시국을 많이 하시면 원소 축전지를 버리지 마세요. 이번 시즌부터 이 속성의 시공으로도 쓸 수 있어서요. 조종시 판동 어느정도 억제 및 이동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동속도가 증가하단 말을 보니 이 무기가 옛날 150프레임과 비슷하게 될지 궁금해요. 제가 제일 원하는 버전은 이렇습니다. 스테디핸드, 부탄탄약, 집중, 다중 처치 탄창, 그리고 사거리 걸작입니다. 다음 무기로 넘어갑시다. 막힌 궁극성은 공격적 프레임 전기 에너지 저각종입니다. 이것도 옛날 강인 무기예요. 지금 영상에 보여드려요. 새로운 버전의 줌이 왠지 더 높아졌어요. 옛날에 머신은 43이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58에 되었어요. 조종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이 무기의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해줄 수 있어요. 제 입장으로는 우주 종결이 하나밖에 없어서요. 다 조작성을 위하여. 새로운 총열은 조작성 플러스 13시켜요. 부가탄창으로 탄창 한계가 추가되고요. 스냅샷 조종경, 그리고 초탄 사격도 원하고, 조작성 걸작도 드랍되면 이 무기가 완벽해요. 끝. 다음 무기로 넘어갑시다. 멋있게. 집중관의 전동은 대양동력기관총입니다. 고브럭 프레임이고요. 특성을 확인해보니 저는 이 무기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무기가 강기탈 때 제일 많이 드랍되죠. PVE 무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화살촉 브레이크는 반동 방향은 100으로 시켜서 반동이 완전 수직되어서 좋아요. 탄창은 합금 탄창을 찾아봅시다. 외드록 바에 재장전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속성으로는 야전 준비를 선택해봅시다. 예비 탄창 추가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속성으로는 광란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안정성이 많이 낮아서 안정성 걸작도 드랍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시즌에 제일 재미있는 강긴 무기로 넘어갑시다. 리스 유랑자는 무리 경량 프레임 작간입니다. 이 무기를 장작하면 이동 속도가 받아집니다. 대단하게 재미있는 속성까지 있어요. 정리해봅시다. 괜찮은 버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주 종결이 어떻게 생기는지 저한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종결로는 강성 종결, 소구경, 그리고 풀초구가 제일 좋아요. 사거리를 위해 강성 종결이 제일 좋긴 하지만, 빠른 무장에 넣어프 후에는 조작성을 마이너스 15D 버프를 시키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풀초구가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경량 프레임으로는 소구경도 잘 썼어요. 그래서 소구경으로 드랍된 무기를 바로 깔아버리지 맙시다. 탄창은 2개가 좋아요. 사거리를 위해 당연히 정밀 조준 탄력이 좋죠. 사거리에 플러스 10 버프를 시켰어요. 하지만 돌격탄약도 좋아요. 반동팔사수에 플러스 10 시켜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선택해보세요. 제가 제일 원하는 속성 조합은 미끄럼길과 강철의 범위입니다. 미끄럼길은 슬라이딩을 하면 이 무기의 탄창이 부분적으로 재단전되고, 일시적으로 조작성과 안정성을 증가합니다. 슬라이드 사격이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어쩔 수 없어요. 재단전 그리고 조작성의 버프도 나쁘지 않아요. 강철의 범위는 샷간에 대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기 안정성을 희생하여 무기 사거리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사거리 플러스 20 그리고 안정성 마이너스 30입니다. 안정성은 샷간에 아예 필요가 없어서 대단한 속상이에요. 이걸 보세요. 강선, 정밀, 강철의 범위 그리고 사거리 걸작이 있으면 사거리가 96이 되네요. 어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선 대신 불초크를 찾을거에요. 조작성 때문에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에 대해서 얻고 싶은 무기를 얻길 바래요. 다음에 봐요.